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선거소송을 문개고 있는 대부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4.15 총선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 끌기와 문개기 그리고 의도적인 지체하기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이 없는 한 대부분 자체가 4.15 부정선거를 덮는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소송입니다. 8월 30일자 조선일보의 조백근 기자와 이정구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대부분은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해서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제기한 선거소송 120여 건 전체에 대해서 아직도 첫 재판 날짜조차 잡지 않았다고 봅니다. 첫 재판 날짜조차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4월 15일이니까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입니다. 한 2주 후면 무려 5개월이 됩니다. 민경욱 김소연 등 전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비롯해서 복수의 신민단체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그리고 변호사들 등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를 하면서 선거 무효소송과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입된 배노인단 숫자만 하더라도 50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선거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선관위 위법행위 등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선거무효소송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표 오류 등으로 당선인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당선 무효소송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을 중심으로 120여 건이 접수되어 있고 이 수치는 역대 최초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치입니다. 앞으로 대부분 수개표를 통해서 재검표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 2020년도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소송이 과거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인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제기했던 소규모의 선거소청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선거소청을 낸 사람들은 자신의 선거구에 후보 무효소송을 물론이고 전체 선거가 무효라는 선거무효소송도 함께 냅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독자유통일당의 특별한 움직임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00여 군데에서 모든 선거구 전체의 비례대표 투표지를 사전보전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재검표를 위해서 법원에 30일 이내에 정거보전신청을 했고 또 정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진 107군데에 선거구 관할 법원은 투표용지 등을 확인해서 봉인한 뒤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은 대법원의 움직임입니다. 대법원은 단심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선거소송은 단심제입니다. 소 제기를 하게 되면 180일 법률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총선의 경우에 대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선거소송이 제기된 지 2-3개월 안에 대부분 재검표를 지금까지는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21대 총선에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4개월 절반 정도가 넘도록 120여 건의 소송 당사자들과 쟁점을 정리할 첫 번째 변론 길도 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대법원이 깔아 뭉개고 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현재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총선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부정 의혹을 불식시켜야 될 중치하다는 그런 사명을 지은 대법원이 늦장 재판으로 오히려 의혹을 더 정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또한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소송이 가진 사안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미뤄볼 때 법원의 신속한 재검표 명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검표 결과 전국 차원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21대 국회는 그 국회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되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들은 다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재검표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검표를 사회적 측면에서 서둘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법원 내부에서 쫓자 법정기한인 10월 중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접수된 지 180일 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지금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판사들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재검표까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선거소송 건수가 많고 쟁점도 복잡해서 소송 당사자들의 입장을 취합하는 것 등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한 법조인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대법원이 120여 건 가운데서 대표적인 몇 곳만 골라 신속히 재검표를 했다면 총선 결과를 둘러싼 그런 공방은 상당 부분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나무랍니다. 재검표를 기다리는 측에서는 또 이렇게 질타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법원이 차일피일 진행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 자체가 법원과 선관위가 모종의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사법부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대법원이 안간힘을 쓰며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엘님입니다. H님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권과 법원 그리고 검찰과 언론까지 사의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개고 묵살하고 외면하고 부인한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토록 문제제기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도 왜 모두들 아무 말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J님은 대법원이 청와대 하수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라고 무죄의 판결을 내는 것을 보면 내 편은 무죄 상대편은 유죄가 대세가 됩니다. 재건표하면 백번 필패한다는 것을 저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W님은 재판바저 못 믿을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 정말 몹쓸 사람들입니다. C님은 법원 의견 제안 게시판을 둘러보면 부정선거 재건표를 촉구하는 글들에 대해서 법원청 답변은 헌법 103조를 복사해서 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일말에 양심이라도 있으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건표를 서둘려야 됩니다. 4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건표가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무슨 짓을 했기에 대해 그렇게 겁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알려지는 경우에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특정 정치 세력들로서는 필사적으로 재건표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냥 필사적으로가 아니고 아주 필사적으로 재건표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저항과 반발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권력을 잃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시도할 것을 봅니다. 선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 선거가 조작될 수 있는 세상, 선거가 투표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개표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곧바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세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세상은 그냥 한 단어로 독재입니다. 독재. 정권을 교체할 수 없다 국민들이. 그건 바로 독재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침묵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정권을 교체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세상을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세상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협심과 정의감을 느끼는 사람 같으면 항의하고 반발하고 재앙하고 그리고 재검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몰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책무가 자유사회 시민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방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